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의 재치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뮤직큐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썸머퀸 효린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효린입니다 카메라 어딨지? 카메라 정면에 있어 정면에 효린씨 헤어스타일 너무 예쁘네요 8846님 외에 많은 분들이 효린씨 나오신다고 해서 야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유아님 감사합니다 예고를 미리부터 해드렸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썸머퀸의 귀환입니다 여전히 피부가 정말 구릿빛이고 정말 변하질 않네요 효린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너무 더웠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효린씨의 보컬이 빛을 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작사 작곡 프로듀싱이 다 가능한 효린씨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 음악을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들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룹 활동을 했을 때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더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음악으로 시원하게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아무래도 확실히 좀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유독 목소리가 일단 시원하고 워터밤 이런 거 보시면은 효린씨는 뭐 정말 본인 콘서트처럼 시원함을 선물해주고 가니까 여러분 영상 검색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이번에 신곡 이게 사랑이지 뭐야가 이제 여름 느낌 물씬 나고요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랑이지 뭐야 라는 곡은요 신나는 팝 장르의 노래고요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사랑에 빠지고 싶게 만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노래라고 할까요? 신나는 것도 중요하고 춤도 출 수 있으면 좋지만 아무래도 그냥 이제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불쾌지수가 약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불쾌지수라도 조금 낮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곡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제 내용은 이제 MBTI의 이 성향을 가진 뭔가 적극적인 여자와 그리고 조금 약간 조금 천천히 와주면 안 될까라고 하는 이제 아이의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성향과 아이의 남자가 만나면 아이의 남자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아니 그래서 연애세포 되살아났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럼요 아니 제가 뮤직비디오 이제 혜린씨 음악 나오고 뮤직비디오를 바로 보고 나서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아우 배야 배가 너무 아파서 아우 뭐야 혜린이 이게 왜 무슨 일이야 연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가지가지 것들 정말 제가 너무 싫어하는 가지가지 것들을 다 하고 있잖아 캠핑부터 인생 메커 사진부터 등산부터 하여튼 여러분 연인이 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다 이 뮤직비디오에 쏟아냈기 때문에 혹시 연인들이 우리 뭐 할까라고 리스트 짜실 분들은 이 혜린씨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연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와요 뭐 계곡부터 해서 다 안 넣은 게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노래가 춤도 춤이지만 저는 다양한 또 챌린지로도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 저희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꽁냥꽁냥하고 막 올라가고 싶고 막 사랑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의 뮤직비디오인데 어떤 분들이 몇 분들이 이제 정말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약간 럽스타그램처럼 해서 똑같이 이렇게 약간 영상으로 추억을 저의 노래를 이렇게 피워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그림을 되게 원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배합할 수도 있지만 난 너무 배가 아팠어 너무 배가 아팠는데 연인들이 보면은 어 뭐 얘기 사랑스럽게 하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게 보통 이제 우리 인트로를 생각하는데 여기는 뮤비에 아우트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우트로를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확 올라 여러분 아우트로가 반전이에요 왜 제가 배가 3분 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왜 마지막 아우트로에 제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뮤직비디오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아우트로 약간 반전을 넣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원래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 있는 음원이랑 저희가 이제 발매해서 듣는 음원이랑 달라요 그래서 그 음원은 이제 뮤직비디오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데 원래는 사실 그 부분을 음원에도 넣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계속 신나게 이렇게 뭔가 오다가 오다가 갑자기 확 바뀌었을 때 이 신남이 신남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약간 너무 갑자기 꺾일까봐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뮤직비디오에서 이거는 조금 영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림들을 조금 더 영상미로 표현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행복했죠 재밌었어요 같이 그 촬영을 해준 분이 너무 성격이 좋으시고 너무 밝으시고 너무 잘 웃고 그리고 너무 친근하게 잘 대해주셔서 사실 저는 부끄러움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이런 거를 찍기로 하긴 했지만 밝은 뮤직비디오고 찍기로 하긴 했지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춤을 춰가지고 찍기로 하긴 했지만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 편하게 잘 해줘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즐겁게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여러분 굉장히 섹시하고 또 카리스마에 있던 효린씨를 생각한다면 이번에 이제까지 본 모습 중에 가장 러블리한 우리 효린씨의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빙구 같은 미소 있잖아요 빙구 굉장히 러블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연인들도 연애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뮤직비디오 저 강추해드릴게요 저도요 굉장히 인상적인 뮤직비디오였습니다 효린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뮤직큐 첫 번째 퀴즈가 지금 나갈 건데요 효린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5049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 깬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추성훈의 딸 사랑이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 주변 사람들이 추성훈에게 진짜 사랑이 맞아요? 아니죠? 라고 묻자 추성훈은 버럭 화를 내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랑이가 많이 커가지고 사랑이를 봐도 우리가 얘가 그때 그 꼬마 사랑인가 아닌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가 맞아요? 아니죠? 라고 묻자 추성훈은 버럭 화를 내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아이스크림 쿠폰이 선물로 갑니다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혜린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연음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지 뭐야? 얘가 사랑이가 맞다고 그런 뜻인가요? 이게 사랑이지 뭐야? 정답 주셨고요 9191님 혜린님 나온다고 센스 있는 퀴즈 너무 쉽네요 이게 사랑이지 뭐야? 김수진님 이게 사랑이지 뭐야? 사랑 내 딸 맞아요? 라고 이게 사랑이지 뭐야? 세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로 가고요 임수진님이 주셨습니다 네 모세의 사랑인걸 이 곡 알아요? 사랑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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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니 목소리에다가 뭐 입혔나봐 진짜 이렇게 노래를 갑자기 하는데 마치 여기 무슨 장치를 하나 이렇게 건 것처럼 한국인 목소리인데 한국인 목소리 같지가 않아 이거는 원래 타고난 거야? 아니면 연습을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생 때부터 아 근데 저는 연습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이 하고 사실 노래도 오래 하고 싶어서 목을 좀 오래 잘 쓰고 싶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이렇게 노래 이런 톤으로 목소리 듣는 노래 못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고음이 안 됐어요 아 고음이 안 됐었었고 이제 소리를 이제 오래 쓰면 다치지 않게 이제 잘 써야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성 이런 것들을 연구를 진짜 많이 하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하고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음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고음을 하면서도 많이 하지만 목이 쉬지 않는 것도 뭔가 방법을 찾아가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냥 약간 휴대휘 그냥 원래 잘하잖아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나 그래도 노력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타고나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반하는 거랑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뭐 입힌 것 같아가지고 나는 중간에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이 뭘 슬쩍 뭘 넣어주셨나 내 목소리가 지금 너무 특이합니다 심 덕현님이 주셨는데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주셨는데 이거 한번 사랑스럽게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사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네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왜냐하면 이들은 다 오답인데 사랑인 걸 사랑스러워 다 사랑이 들어간 오답을 주셔서 이분들은 다 선물이 갈 거예요 그리고 5632님은 사랑은 안 들어갔지만 추성훈 씨가 버럭 화를 내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렇게 찐 사랑이야 뭐 이런 의미로 보내 찐사랑 그렇죠 그렇게 보내주셨고 이수영 님이 사랑밖에 남몰라를 주셨는데 이거는 혜린 씨 이 한 소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혜린 씨 스타일 중요하죠 한번 이런 너무 잘하거든요 혜린 씨가 사랑밖에 난 몰라 아니 나중에 이런 곡 한번 타이틀 걸고 한번 해줘요 혜린 씨 이거 진짜 대한민국 최고야 혜린 씨는 누가 이거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세나 님 에픽하이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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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사랑이니까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았죠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나는 이 음정을 듣고 또 맞추시는 우리 청취자들 대단하지만 이렇게 에픽하이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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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읽어드린 다섯 분께는 모두 선물이 갑니다 이게 사랑이지 뭐야 여러분 곡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 곡은 들었으니까 이제 혜린 씨의 바다 보러 갈래 우리 썸머송입니다 이 곡도 바다 보러 갈래 제목부터 벌써 바다가 나오잖아요 이 곡 듣고 잠시 후 4부에는 넘사벽 보컬이죠 우리 혜린 씨와 그냥 벽 같은 보컬 제가 정말 AI처럼 벽 같은 보컬 박소연이 듀엣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허밍을 해드릴 거예요 아마 혜린 씨도 저처럼 허밍하는 사람은 아마 처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연습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그냥 허밍을 해드리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저와 혜린 씨의 뚜엣 뚜엣 큐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세요 바다 보러 갈래 이어드립니다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뚜엣 큐 절대음감 박소연과 혜린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뚜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뚜엣 큐 자 공포의 뚜엣 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보컬의 신 혜린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넘버원 온리원 보컬 한국의 미연세 혜린 씨와 음치 박치의 신이죠 다른 이유로 넘버원 온리원 하늠밖에 못 내는 자우로정렬 저 박소연님 허밍으로 뚜엣을 해드립니다 별사탕님이 후덜덜 덜덜 무섭 올 곳이 왔네요 홍혜진님 혜린 씨 소연 언니 잘 이끌어줘야 돼요 기대된다 크크크 혜린님 멘탈 꽉 잡아요 8384님 소연 언니 자신감을 가져요 10살 딸이 너무나 좋아하는 최애 DJ거든요 제가 오늘 자신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도 누군가와 같이 보컬의 신과 같이 하면 훨씬 저도 같이 좋아져요 좋죠 좋죠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허밍을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해드리는 허밍만 듣고 누구의 어떤 곡인지를 두 가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해볼 거예요 벌써 떨려가지고 말을 절어 벌써 떨려 벌써 떨려 해보겠습니다 허밍 아니 여러분 이게 슬픈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너무 미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좀 노래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 슬프게 됐네 너무 미안합니다 혜린씨 아니 그게 아니라 혜린씨 좀 밝혀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언니가 노래 시작을 이미 너무 낮게 시작하셔가지고 그래요? 너무 낮게 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사실 좀 높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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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지금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어도 이 똑같은 컨디션이 아니어가지고 다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데요? 아 혜린씨 아 그게 너무 낮게 해서 약간 우리가 좀 슬프게 들렸나요 이게? 오답이 너무 많이 못해요 큰일 났네 정답이 지금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나는 신나는 곡이라는 거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좀 너무 슬펐죠 누구의 어떤 곡인지 이거 이 곡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강타한 정말 온 국민이 아는 노래예요 너무 유명한 노래예요 여러분 발라드 아닙니다 네 지금 힌트를 몸 동작 힌트를 우리 혜린씨가 주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로 제발 좀 보내주시고요 너무 지금 많은 오답자들이 나오는 관계로 저희가 힌트송을 전해드립니다 시스타 쉐이킷 너무 신나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여름엔 진짜 쉐이킷 너무 신납니다 힌트송이었고요 여러분 아니 제가 신나는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발라드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0496님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뚜에큐는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자작곡 발표인가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소연언니 신나는 노래 맞쥬 맞습니다 맞쥬 8518님이 주셨습니다 8518님께서는 조성모의 가시나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앞부분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앞부분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 속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들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제가 앞부분을 이렇게 슬프게 부르지는 않았는데 사실 제가 근데 언니 되게 나름 정확하게 부르시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내 속엔 이렇게 맞쥬 이건데 이렇게 우셨고 그리고 김혜정님 주셨습니다 네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이거 알아요 널 사랑하지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 혜리씨 이거 혜리씨 너무 잘해 이런 거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또 있구나 근데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한 소절로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보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번접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야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노래를 못할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해 널 사랑하지 않아 요거 이제 오답이었지만 요 부분도 비슷하게 접근하셔가지고 그리고 윤세인님이 뉴진스의 디토 약간 디토 약간 느림박자 느낌으로 이분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이 곡 너무 좋아해서 혜리씨야 이거 한 소절만 부탁드려요 이거 한번 커버해주셔야 되겠다 혜리씨 혜린 스타일로 뉴진스의 디토가 왔고요 그리고 5 3 9 9 님이 절대 못 맞춰 하면서 근데 이분은 더 아침을 보디 제가 이렇게 음 맞아요 했는데 이분이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같이 컨디션 좋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제가 혼자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 곡 다 아시죠 나에게만 내 산물 같아 그리고 2363 님이 이거는 혜린씨가 리메이크한 곡이라 널 사랑하겠어 보내주셨는데 네 이 부분은 아마도 푸른 하늘보다 높이 여기를 듣고 아마 음 음 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널 사랑하겠어 왔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 혜린씨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무반주로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곡은 가끔씩 나가요 널 사랑하겠어 혜린씨 리메이크한 곡은 감사합니다 가끔씩 또 신청곡도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오답이었지만 또 비슷하게 접근을 해주셔서 맞아요 모두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가고요 정답을 드디어 혜린씨가 오셨으니까 오늘 정답을 아까 제가 헤맸던 부분 그 부분까지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은요 네 여러분 이 곡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허밍을 아까 제대로 해주셨어야지 혜린씨가 망치는 바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망쳤습니다 거기 지금 딱딱 신나게 들어와 주셨어야지 멘탈 잡으라고 하셨는데 못 잡았어요 여기 극한 직업이에요 저랑 같이 듀엣하는 거 지난주에 산따라박씨 와가지고 너무 극한 직업이라면서 정답자 뭐 많이는 없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세 분을 좀 뽑아봤습니다 시스타의 터치마이바디 아닌가요 정말 이분은 너무 소중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최초 정답자였거든요 정답이 한참을 안아가지고 저희가 긴장했습니다 6605님 그리고 여름하면 바로 시스타 혜린 짱 시스타 터치마이바디 배정환님 그리고 시스타 터치마이바디 다시 함께 나와주시면 안 돼요 여름엔 무조건이죠 시스타 4082님 세 분께는 선물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포의 뚜에큐가 지나갔습니다 공포의 뚜에큐 이제 릴렉스 편안하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원래는 뚜에큐였어요 저희가 코너 제목이 뮤지큐 그리고 뚜에큐였는데 우리 많은 솔방울 창치자들이 공포의 뚜에큐로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타이틀이 바로 공포의 뚜에큐입니다 6615님 이게 소식자지 뭐야 챌린지 한번 가요 까지야 하셨는데 이게 소식자지 뭐야 진짜 우리 혜린씨는 대식자잖아요 그죠 네 진짜 예전에 한번 제가 정말 시스타 활동할 때 그 시스타 4명이서 먹는 게 잊혀지질 않아 왜냐하면 걸그룹이 이렇게 많이도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봐가지고 제가 그때가 몇 년 전인데도 너무너무 그때 많이 먹을 때였어요 진짜 시스타 진짜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한창 많이 먹을 때 맞아 진짜 어렵기도 했고 또 활동이 엄청 많기도 했고 그렇죠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무대가 하루에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일곱 개씩 하고 막 그때 그럴 때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음악방송도 하고 뭐 또 예능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행사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다 동시에 좀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났을 때 왕창 왕창 지금이라도 이렇게 튀어나야 된다 약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식자 우리 효린 씨 저는 또 소식자고 그렇습니다 박근용 님 쇼츠로 봤는데요 MG들아 하이뽀이가 있기 전에 우리에겐 마보이가 있었다 이거 웃겼어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와우 진짜 마보이요 그때 당시 다 마보이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네 이게 이게 이 댓글이 계속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리고 또 이 오래된 노래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19이라 그래서 그렇게 여자 두 명이 굉장히 좀 희귀한 그림이기도 했고 그렇죠 보통 이제 걸그룹이 많았고 보이그룹이 많았죠 유닛이 그 당시 둘만 나와서 하는 게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또 신선한 그림이었고 노래가 너무 또 좋았잖아요 마보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뮤직큐 두 번째 퀴즈가 나가는데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혜린씨가 직접 퀴즈 읽어주세요 1922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Fly to the sky가 차에 넣는 기름은 Missing you Missing you 소녀시대가 차에 넣는 기름이 Kissing you다 오 Kissing you 그렇다면 시스타가 차에 넣는 기름은 자 이거 Missing you도 너무 유명한 곡이고 Kissing you도 너무 유명한 곡이죠 그렇다면 시스타가 차에 넣는 기름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름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명곡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시스타가 차에 넣는 기름은 4460님 러빙유 혜린 널 사랑해 또 신기해님이 러빙유 사랑해 혜린 언니 노래 너무 잘해요 완벽해요 5257님은 정답은 러빙유 오늘 퇴근하고 러빙유 넣고 집에 가야겠네요 이 세 분께는 선물 가고요 이명훈님이 너무 재미있는 정말 센스 있는 오답을 주셨습니다 이명훈님께서 시스타엔 소 유를 넣어야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소유 이게 참 유로 끝나는 말들 중에 소유를 딱 생각했다는 게 그러니까요 센스 이분께 선물 가고요 소유씨가 내일 컴백합니다 네 내일 컴백이에요 챌린지를 미리 좀 촬영을 하셨죠? 안 하셨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구나 아니 소유씨 내일 컴백인데 한마디 좀 소유씨한테 남겨주세요 저는 그냥 노래 듣고 그냥 계속 그것만 따라 불렀어요 알로하 여기만 계속 따라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효린씨 목소리로 이 곡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소유씨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데 짧게 한 소절을 스포이에요 스포 여러분 짧게 우리 효린씨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완전 여름 느낌으로 컴백을 하는군요 알로하 약간 하와이 느낌 나고 여러분 내일 컴백입니다 소유씨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스페셜 게스트 효린씨 썸머킨 효린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끝곡입니다 효린씨 이거는 우리 효린씨 팬덤명인데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저의 편이 되어주시는 저희 팬분들의 이름이 베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베이고요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처럼 준비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듣기 굉장히 좋고요 맞아요 얼마 전에 첫 방송으로 무대를 또 보여 드렸었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랑이지 뭐야 를 더 사랑해 주세요 이게 사랑이지 뭐야 여러분 뮤직비디오 꼭 검색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김지연님 효린님 행복하세요 또 나와주세요 감사해요 언제 나와 주실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부르면 아무 때나 튀어오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음악이 또 나와야 되니까 효린씨 음악이 안 나와도 불러주세요 튀어오겠습니다 와우 이 영상 노래 부르러 아 노래 부르러 노래 부르러 우리 효린씨가 진짜 아까도 정말 또 절절한 노래 이런 거 효린씨 진짜 너무 잘하거든요 여러분 또 가을이 깊어가면 또 그때 우와 효린씨 목소리로 그런 노래 듣고 싶어요 우와 좋습니다 오늘 베이 들으면서 베이 따랑해요 귀엽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사랑합니다 베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마지막까지 효린씨 따랑해요 따랑해요 안녕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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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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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1 2 2 7 1 2 4 5 7 한글자막 by 한효정